감사합니다. 샤이닝키입니다. 네, 우리 먼저 사진 기자님들을 위한 포토타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생겼네요, 오늘. 네, 이번에는 가운데 카메라 봐주시고요. 네, 이어서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또 특별한 날이니까 바른 포즈도 한번 취해볼까요? 신곡 플레저샵을 표현하는 포즈. 한번 왼쪽 보고 부탁드립니다. 어, 네. 오른손을 들었어요.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. 중앙도 한번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기자님들 충분히 사진 찍으셨을까요? 네. 또 앙증맞은 하트를 또. 보라트도 한번 부탁한다고 합니다. 아, 또 키에 또 오랜만에 보는 모먼트를 또 보내요. 보라트까지. 네, 기자님들 이제 사진 충분히 찍으셨을까요? 네, 그러면은 이제 자리에... 네, 사진 잘 찍으세요. would cease. 네, números 하나. 혹시 어떻게ARRину Siz markets에 있을까요? 네, 빨리 끝 Change.